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임댔스입니다. 오늘 작품은 Another Breeze 32카운트 4월 작품입니다. 두 번의 리스타트가 있어요. 세 번째 월 6시 방향에서 16카운트하고 12시에서 리스타트하시면 되고요. 자, 아홉 번째 월 9시 방향에서 16카운트하면 3시 방향에서 리스타트하시면 됩니다. 뒤로 돌아서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왼발 체중 드시고 오른발로 앞으로 워크 왼발 앞으로 워크 오른발 포드 셔플 전진하면서 셔플 스텝 왼발 포드락 리커버 체중 오른발 왼발로 왼쪽으로 2분의 1턴 셔플 스텝 셔플 스텝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2 하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내려놓으면서 오른쪽으로 힙펌 두 번 왼쪽으로 힙펌 두 번 오른쪽 힙펌 왼쪽 힙펌 오른쪽 힙펌 왼쪽 힙펌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3 자, 재즈박스를 할 건데요 12시 방향에서 8분의 1턴, 8분의 1턴, 4분의 1턴을 가겠습니다. 재즈박스 두 번입니다. 자,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선으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앞으로 포드 오른발 크로스 왼발 면에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드 카운트 하겠습니다. 3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스톰프 사선 방향으로 내려놓으면서 왼발 힐 토 힐 붙여주시면 되고요. 왼발 똑같이 스톰프 오른발 힐 토 힐 붙여주시면 됩니다. 4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1번부터 4번까지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12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른발 1, 2, 3, 4, 5, 6, 7, 8 첫 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두 번째 월에 갑니다. 두 번째 월이 끝나면 세 번째 월이 여섯 시 방향에서 들어갈 건데요. 자, 16 카운트 하고 리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월 여섯 시 방향에서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하고 리스타트 1, 2 나가시면 됩니다. 또 아홉 번째 월 16 카운트 하고 3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2번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1, 2 자, 스탭 설명 잘 되셨죠? 데모 영상도 있으니까 함께 시청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추워요. 입이 얼었나 봐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러뷤 러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6, 9